안녕하세요. 15초 동안 어디가 달라졌는지 찾아보세요. 두뇌운동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어렵지 않으시죠? 정답 확인해봐요. 잘하셨어요. 정답 확인해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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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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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zar panigrami. 안녕. 이번 문제는 같은 그림 한 쌍을 찾으시면 됩니다. 잘하고 계시네요. 정답 확인해 볼게요. 이번 문제는 30초 동안 달라진 두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. 다음 문제는 30초 동안 달라진 두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. 다음 문제는 30초 동안 달라진 두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.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할게요. 문제를 모두 푸셨습니다. 여러분은 이제 집중력과 인지력, 기억력이 형성되고 계십니다. 자주 들어오셔서 두뇌운동하고 가세요. continua 다음 문제는 30초 동안 patreon.com 그 다음에 한 번 계속 concerns